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자이언츠가 채프먼에게 장기 계약을 쐈습니다. 지난겨울 보라스 미아 빅포였던 채프먼은 스프링 트레이닝 진행 중에 자이언츠와 3년 계약을 맺으면서 매년 옵트하우스를 넣은 바 있습니다. 보라스의 버티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4명의 현재 승리기여도는 채프먼 6.0, 벨린저 1.5, 스넬 1.3, 몽고메리 마이너스 1.3으로 재수를 하고 있는 4명 중에서 채프먼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얼마 전 자이디 사장이 스넬은 FA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자이언츠는 채프먼을 잡기로 결정했고 6년 1억 5,100만 달러 계약을 쐈습니다. 채프먼은 100만 달러의 계약금과 함께 매년 2,500만 달러를 받습니다. 버스터 포즈의 9년 1억 6,700만 달러에 이은 팀 역대 2위 규모 계약으로 올해 연봉이 2,0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년 1억 7,100만 달러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즈의 규모를 넘어섭니다. 채프먼은 2년차 시즌이 끝나고 우클랜드의 10년 1억 5,000만 달러를 거절했고 지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토론토의 6년 1억 2,000만 달러를 거절합니다. 이에 끝까지 기다렸던 게 큰 성공을 거둔 셈이 됐습니다. 채프먼의 계약에는 디퍼와 오프아웃이 없고 정구단 트레이드 거부권도 보장받았습니다. 2,517만 달러인 채프먼보다 평균 연봉이 더 높은 3루수는 3,500만 달러의 랜돈, 3,250만 달러의 아레나도, 3,181만 달러의 마차도, 3,135만 달러의 데버스 4명밖에 없습니다. 지난겨울 자이디는 보라스 선수들인 이정우, 채프먼, 스넬에게 2억 2,900만 달러를 쏩니다. 하지만 현재 PS 진출 확률은 0%로 실패한 시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자이디가 채프먼을 잡은 건 오라클 파크에서 잘할 수 있는 타자를 오랜만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이언츠는 부족한 홈런 수를 채우기 위해 솔레어와 채프먼을 영입합니다. 특히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뛰면서 지난해 36 홈런을 기록한 솔레어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솔레어는 오라클 파크에서 49경기 4홈런에 그쳤고 자이언츠는 1,200만 달러를 보조하면서까지 솔레어를 애틀란타로 넘기는 것으로 빠르게 포기합니다. 채프먼 역시 홈보다 원정에서 더 많은 홈런을 쳤지만 22개의 홈런은 팀 1위에 해당됩니다. 채프먼은 9장이 고려된 조정 OPS가 121위고 승리 기여도 6.0은 오타니와 린도어에 이은 내셔널리그 공동 3위입니다. 약본즈 시대가 끝난 2005년부터 자이언츠에서 조정 OPS 120 이상과 승리 기여도 6.0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2011년 파블로 산도발, 2012년 버스터 포지, 2021년 브랜든 크로포드에 이어 20년간 4번째 선수에 해당됩니다. 4개의 골드 글러브와 2개의 플래티넘 글러브가 있지만 토론토에서 흔들렸던 수비도 원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플러스 1과 2023년 플러스 4였지만 올해 플러스 7로 좋아진 OAA는 조이 오티스에 이어 3루수 2위입니다. 3루수의 승리 기여도가 자이언츠보다 높은 팀은 클리브랜드밖에 없습니다. 네, 클리브랜드에는 호셀 아미레스가 있습니다. 아레나도 스킨스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플러튼에서 다닌 챗프먼은 서부에서 뛰고 싶은 의지가 컸고 오클랜드 시절부터 챗프먼의 리더십과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멜빈 감독은 지난겨울 챗프먼을 영입해야 한다며 구단을 설득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자이언츠의 이번 계약이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에 적지 않은 지출을 하긴 했지만 자이언츠는 저지, 코레아, 오타니, 야마모토에게 쓰려고 했던 돈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소토에게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거론됐습니다. 자이언츠는 양키스보다 먼저 저지에게 9년 3억 6천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양키스가 금액을 맞춰주자 당연하게도 저지는 양키스를 택했습니다. 저지가 양키스에서 이룬 것들을 포기하고 오게 하려면 자이언츠는 양키스보다 많이, 그것도 차이가 느껴질 만큼 많이 줘야 했지만 자이디는 배팅을 포기합니다. 자이언츠는 오타니로부터 6억 8천만 달러 디퍼가 포함된 7억 달러 계약을 제시받은 4팀 중 하나였고 야마모토에게 3억 달러를 제시한 6팀 중 하나였지만 둘을 영입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부보다 동부를 좋아하는 소토가 그것도 극악의 투수 구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뛰겠다고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토가 오라클파크에서 페코파크, 체이스필드보다 좋은 OPS 1.050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이언츠는 소토를 포기하는 대신 채프먼과 계약함으로써 강타자를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겼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선수는 매치를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알론소입니다. 알론소는 올해 6년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매치가 제시한 7년 1억 5천 8백만 달러에 크게 실망해 에이전트를 보라스로 바꿨습니다. 네, 자이언츠와 관계가 아주 돈독해진 보라스가 알론소의 에이전트입니다. 좌타자가 홈런을 치는데 극악의 구장인 오라클파크는 홈런 타자라면 우타자를 영입하는 게 낫습니다. 알론소와 채프먼, 두 베테랑이 일루와 3루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면 포수 패트릭 베일리, 타일러 피치제럴드, 마르코 루시아노, 이정우, 엘리언 라모스, 루이스 마토스의 젊은 선수들로 세 판을 짤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머니볼 2기 때 플래툰을 최대한으로 돌려 또 한 번 극한의 효율을 뽑아냅니다. 이때 우클랜드의 부단장이었던 자이디는 2021년 자이언츠에서 플래툰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게 된 부품을 잔뜩 모아 만든 기계는 고장 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흥행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이언츠는 2021년에 107승을 하고 다저스의 9년 연속 서부 우승을 막아냈지만 관중 순위는 12위였습니다. 그 사이 안 그래도 잘 나가던 다저스는 배츠, 프리먼, 오타니를 추가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저스와 겸상이 불가능했던 샌데이구도 스타 선수를 계속 추가해 평균 4만 9단으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상대 선발이 우한인지 저한인지에 따라 타순이 통째로 달라지는 케플러 감독 시절의 야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체가 자이디이기 때문입니다. 채프먼의 이번 계약을 보면서 생각나는 선수는 95%의 득표율로 명전해간 에드리안 벨트레입니다. 19살에 데뷔한 벨트레는 하퍼와 마차도처럼 25세 시즌을 마치고 FA가 됩니다. 더 어렵던 FA는 24세 시즌을 마쳤던 에이로드가 유일합니다. 게다가 벨트레는 FA를 앞두고 홈런왕과 MVP 2위에 오르는 미친 시즌을 보냅니다. MVP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인간계 MVP는 벨트레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아 5년 6,400만 달러 계약에 그칩니다. 보라스의 요구는 7년 9천만 달러였습니다. 그것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자에게 극악의 환경이었던 세이프코필드가 홍구장이었습니다. 벨트레는 시애틀에서 골드글러브 2개를 따내고 지금 와서 보면 승리기여도가 연평균 4.2에 달하는 활약을 하지만 공격성적은 전혀 좋게 느껴지지 않았고 마지막 시즌을 부상으로 망칩니다. 이에 당시까지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FA 제수를 하게 됩니다. 벨트레가 고른 곳은 보스턴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벨트레는 빅터 마르티네스에게 뒤통수를 맞는 게 큰 스트레스였지만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조정 OPS와 승리기여도 7.8을 기록하는 대박이 납니다. 그럼에도 시장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두 시즌이 FA 직전 시즌이었고 그렇지 않은 시즌들과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타자판 스넬이었던 겁니다. 벨트레는 또 한 번 외면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텍사스가 등장합니다. 텍사스의 목표는 클리프 리였습니다. 마감 시한 때 시애틀에서 데려온 린은 월드 시리즈에서 제동이 걸리기 전까지 포스트 시즌 7연승을 질주하며 최고의 가을 사나이가 됩니다. 텍사스는 5년 8천만 달러를 제시하지만 양키스의 6년 1억 3천 2백만 달러, 필리스의 5년 1억 2천만 달러보다 크게 적었고 린은 필리스를 선택합니다. 리를 놓친 텍사스는 다른 투수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총기가 놀라웠던 존 다니엘스는 5년 7천만 달러 계약으로 벨트레를 잡습니다. 다니엘스의 트레이드 최고작이 테세이라를 애틀란타로 보낸 거였다면 최고의 FA 계약은 벨트레였습니다. 20세부터 30세까지 조정 OPS가 106, 승리기여도가 연평균 4.0이었던 벨트레는 31세부터 마지막 39세 시즌까지 조정 OPS 130, 승리기여도 5.4를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미친 롱런이었습니다. 벨트레와 채프먼의 공통점은 경관 수비를 가진 3루수이자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엄청난 워크의식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채프먼은 2020년에 받은 고관절 수술이 유일하게 당한 큰 부상이며 지난해 토론토에서는 5월부터 시작된 손가락 부상을 참고 완주했습니다. 수비가 흔들린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단연 계약이 32세 시즌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채프먼은 자이언츠의 벨트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이디는 또 보라스에게 속은 걸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